자문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의 입술 독초인가 약초인가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초는 독성이 있는 풀로 인체에 치명적이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풀이고 약초는 약으로 쓰는 풀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허약할 때에는 약초를 먹어서 육체가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약초 입술이 된다면 영혼이 죽지 않고 소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이 나가는데 괴로울 때는 저주가 나간다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은 독초인가 약초인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초의 입술의 첫 번째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워함을 감추면서 안 그런 척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도 예쁘게 나오지 않고 송곳처럼 톡 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악한 영혼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혼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톡 쏘면서 독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초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독초의 입술일까요 약초의 입술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말을 하니 아주 차갑고 매섭게 쌀쌀맞게 말을 하는 독초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 입술 독초의 입술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초의 입술의 두 번째는 말이 많은 자입니다.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말 오지랖 넓은 행동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참견하면서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참견하지 않을 자리에서 군소리 잔소리가 많으니 서로 신경질적으로 말이 오가면서 나도 알아요 참견하지 마세요 왜 신경질을 내세요 이렇게 서로 독초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13장과 잠원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쓴뿌리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니 독초의 입술로 영혼을 죽인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심판대에 앉을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독초의 입술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독초의 입술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약초의 입술의 첫 번째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19절 말씀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거나 거짓 입술을 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듣는 순간 성내기를 순식간에 합니다. 잠원서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도 아, 집에 무슨 일 있었나 보다 누구와 싸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입술이야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유언일서 3장 18절 말씀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시는 약초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입술의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자입니다. 21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이라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알려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 사람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병고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각자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독초입술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의인의 입술, 약초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 독초인가 약초인가 첫째로 독초입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혹시 거짓 입술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셔서 진실한 입술 같기를 구하시고 둘째로 약초입술 입술을 제어하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의인의 입술이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약초입술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하는 것마다 축복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